안녕하세요. 유튜버 세무스타 세무에게 김조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유튜버 그리고 크리에이터 MCN 회사가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가 0세율이 적용되는지 또는 면세로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세 면세 용역 부분입니다. 부가세 면세 용역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구세청 지리 회신이 있습니다. 1인 방송업자가 본인의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인터넷 개인 방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면세 용역이고 부가세 면세 용역과 관련돼서 지불한 부가세는 공제 대상, 환급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지리 회신을 준 게 있습니다. 부가세 면세 용역에 대한 정의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적 시설이나 물적 시설이 없이 1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세 면세 용역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살펴본 대로 저희가 유튜버 분들이나 크리에이터 분들이 제공하는 이런 용역에 대해서 영세율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가세 면세 용역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부세천 지리 회신에서 나온 대로 물적 시설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당연하게 면세 용역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1인 방송업자 중에서도 MCN 회사를 통해서 원천징수로 받으시는 분들은 3.3% 프리랜서 자체적으로 면세 용역으로 제공하고 혹시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면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세 용역은 이처럼 저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 용역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부가세 영세율 대상은 어떤 세법적인 근거로 해서 영세율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는지 세법 전문을 좀 살펴보면 국내에서 국내에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 대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 대가를 외화로 입금받는 경우에 부가세 영세율 대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세율 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업종이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이나 통신업 그 외에 출판, 영상, 방송, 통신 관련 정보 서비스업에 대해서 저희가 부가세 영세율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용역은 저희가 외화 회득 용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화 회득 용역은 앞서 말씀드린 요건을 갖추고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량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라고 하고 있는데 외화 통장을 통해서 원화로 인출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글 에드센스에 외화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외화 계좌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은 광고 대행업이나 아니면 이런 오디오, 영상, 기업물, 제작 및 배급업 이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가세 영세율 대상이 적용이 되면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가 되는 거고요. 영세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첨부 서류로서 외화 입금 증명서나 용역 계약서 또는 기타 외화 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서류로 제출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부가세 영세율 대상인지 부가세 면세 대상인지 여러 가지 세법적인 요건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부가세 영세율인 줄 알고 부가세 신고를 했다가 뭐 환급 신고겠죠. 환급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나중에 뭐 면세로 판단이 돼서 환급을 뭐 인정받지 못한다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영세율 대상인지 아니면 면제, 면세, 부가세 면세 대상인지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적용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세무 5분특강 김조경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